안녕하세요. 한국사회과학지식문화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사회과학지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논문은 사회적 가치연구원 조희진 수석연구원, 연세대학교 박사수료 손선화, 장용석 교수가 2018년에 발표한 자원이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유입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자원이존이론, 제도주의 조직론 등 조직이론적 관점을 적용하여 기업의 고령자 고용을 촉진시키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2015년 도인적자본기업패널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정책의 수능, 제도적 논리 변화에의 조응, 여유 자원에 따른 조직 역량 수준별로 고령자 고용 비율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의 재정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경향은 여유 자원이 부족한 300인 미만의 기업에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또한,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라는 제도적 논리 변화에 적극적으로 조응하는 기업일수록 고령자 고용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여유 자원이 풍부한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만 발견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재정지원 방식에 의존하는 정부의 고령자 고용 정책은 장기적으로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업들 스스로 고령자 고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령자에 대한 인식 전환과 함께 그들을 고용함으로써 생산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들로 하여금 효율성과 책임성의 문화를 내재화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통해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관계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기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조희진, 손선화, 장용석, 2018, 자원이존이론과 제도주의 조직론을 통해 본 기업의 고령자 고용 분석과 함위, 한국정책학회보, 27권 1호, 페이지 183에서 221을 봐주세요. 이 연구는 2016년 대한민국 정부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했습니다. 유익하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원하에 덕성여자대학교 지식문화연구소 SSK 네트워킹 지원사업단이 제작하고 관리합니다. 고맙습니다.